공병호 사람은 올바름과 공정함이 무시되거나 파괴되었을 때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의분이라고 하죠 불의를 보고 일으키는 분노죠 대단히 인간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자 조선일보 4면과 5면을 활짝 펴면은 중앙에 이렇게 세로로 당당한 그런 조국이라든지 총리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른 면을 이렇게 딱 펼치게 되면은 그 딱 한 면 4면과 5면을 보고 여러가지 생각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을 이렇게 보시면은 좌측 상단이죠 좌측 상단을 보시면은 유시민 씨 관련된 기사가 나옵니다 제목은 유시민의 오만 하다 하다 이젠 조국 수사 끝낼 시점 유시민 이사장 사진이 나오고 10일날 그의 주장이 펼쳐집니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또는 조 장관의 안내 정경심 교수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것이라며 단정을 한 거죠 이제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할 시점에 왔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세상 다수의 사람들의 눈에는 조국과 그의 처가 불법과 편법과 비리 등을 저질러 온 것이 지금 증거로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여권의 숱한 수사 개입과 은폐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다 밝혀지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양식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의분이라는 것은 죄도 죄지만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불법을 합법으로 우기거나 또 유죄를 무죄로 바꾸려고 하는 직헌청 사람들의 또 직헌청 사람 그 외곽에 협조하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분을 느끼는 거죠 불의에 대한 분노 자측 하단에는 이런 제목의 글이 나와 있습니다 조국, 서울, 대구, 광주만 남기고 검찰 특수부를 없앤다 기사 제목입니다 그 기사에는 14일 날 발표될 예정인 법무부의 검찰 관련 발표문을 두고 조국 발언이 실려 있습니다 이번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된다 그게 그의 주장입니다 조국 발언을 딱 저는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구나 어떻게 자기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과신이나 오만이 심할까 이런 생각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뒤로는 온갖 종류의 비리를 저질러 온 사람치고 당당한 것인지 아니면 뻔뻔한 것인지 도무지 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오른쪽 상단입니다 상단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오죠 여기는 이충성 경북대 로스쿨 교수의 이야기가 나오고 정정심의 수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목은 우측 상단에는 정정심 이번 주말쯤 영장 청구 수사 분수령 10월 12일 날 검찰 조사에서도 정정심은 조범동이 알아서 한 것이 자신은 펀드에 과입한 것이 없다고 딱 잡아 뗀 모양입니다 정정심의 구속 조국 동생의 구속 조국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되겠죠 아직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불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이 불법을 저질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국민들의 마음은 굉장히 편지 않는 겁니다 네 번째 우측 하단에는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비판한 전영장판사법은 구속 불구속 기준 뭔지 공개하라 경북대 로스쿨의 이충상 교수입니다 전직이 영장 담당 판사를 맡았던 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라도 사람이다 전라도 전주 사람이고 처가도 전라도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통합과 법원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 그를 썼다 그 자신도 영장 전담판사로 일할 때 선임판사로부터 후임판사에게 물려주는 것이 바로 서면으로 작성된 영장 발부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영장판사로 제임할 당시의 영장 발부 기준을 자신의 글에서 공개했습니다 그 공개에 따르면 조국 동생은 2억 원의 일부라도 반환한 것도 아니고 돈을 준 사람들을 교사로 채용하는 부정한 업무 처리를 했기 때문에 배임 수제제 한 제목만으로도 도저히 구속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10월 3일과 그리고 10월 9일과 앞으로 있을 10월 25일 날 금요일 날 저녁 대규모 집회 참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자유가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5일 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보통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은 옳은 일이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맹악해 해달라는 것 우리가 항상 아이들한테 가리켰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100% 완벽하지 않지만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옳지 않은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 값을 치르도록 하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 어떤 정치권력도 맹백한 소위 문명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력이 개입해 가지고 왜곡하거나 호도하거나 분식하거나 그를 조작하지 않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확인하고 싶어하고 그런 사회에 자신이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하고 믿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10월 3일과 10월 9일과 앞으로에서 10월 25일 날 집회에 참석하는 아주 이 세상의 평무한 시민들의 바람이자 소망일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를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0월 14일 자 삶을 흔드는 것이라는 그런 영상물을 보고 글림돌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가난하니 니도 가난해야 된다 내가 못났으니 니도 못나야 된다 내가 안되니까 니도 안되야 한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겠다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 가난으로 나아가는 사회 사회주의 체제들이 바깥으로 내놓지 않았지만 제도와 정책을 추구했던 체제는 바로 글림돌님이 이야기한 그런 마음가짐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령을 고쳐서 아예 이제는 자사고를 없애버리기로는 그런 사례들이 아마 글림돌님이 지적하는 그런 내가 가난하니 니도 가난해야 된다 이런 침보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난으로 가는 지름길이 절대로 그렇게 그 길을 갔으면 안됩니다 글림돌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면 댓글과 질문을 남기실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영상으로 답변한 시간을 매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 등록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역동적이고 더 자유롭고 더 훌륭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씨앗을 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